어느 날 예수님은 포미에게 사랑의 하트를 선물했습니다 사랑의 하트에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미가 사랑의 하트를 품에 앉자 포미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미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다음날 포미는 사랑의 하트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포미의 하트를 불어온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포미는 사람들에게 하트를 나눠주면 행복이 줄어들 것 같아 하트를 나눠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하트는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포미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포미에게 찾아와 사랑의 하트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의 하트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따뜻해진다는 사실을 포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미는 이웃인 투미를 찾아가 사랑의 하트를 나누어주었습니다 투미의 마음 또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미는 또 다른 이웃과 사랑의 하트를 나누었습니다 온마을의 사랑의 하트가 퍼지면 퍼질수록 포미의 하트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포미는 이전보다 더욱 행복했습니다 Operations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